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얘기해 볼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수업의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는 프로세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시켜 왔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세스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기계적인 차원에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우리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모니터링하는 방법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장치들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거는 SSD, HD 또는 SD카드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장 장치, 영어로는 스토리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뭐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램이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로 DDR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러한 것들은 포괄적으로 퉁쳐서 뭐라고 하냐면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소위 CPU라고 부르는 거죠. 중앙처리장치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달라요. 프로세스와 프로세서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스토리지와 자, 여기 있는 스토리지와 그리고 메모리는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정보를 저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토리지, 메모리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이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저장 장치가 컴퓨터 안에 공존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면에서 최고의 메모리를 만드는 거에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스토리지라고 분류되는 장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가격이 쌉니다. 예, 그리고 메모리는 가격이 비싸요. 자, 그리고 스토리지는 가격이 싸다는 것은 저장 용량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저장 용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그런데 스토리지는 자, 여기 적어볼까요? 어디다 적지? 음 가격이 낮고 얘는 반대예요. 그리고 음 용량이 얘는 크고 그런데 속도가 저장하고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메모리는 메모리는 이거에 얘가 갖고 있는 장단을 반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프로세서 즉 CPU가 스토리지가 동작할 때 동작할 때 굉장히 빠르게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속도 스토리에 어 속도로는 CPU의 처리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를 동작시키냐면 자,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은 어디에 깔려있나요? 스토리지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프로그램을 읽어서 메모리에다가 적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지 않는, 실행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의 프로그램을 바로 CPU가 읽어서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동작한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입니다. 즉, CPU는 빠르기 때문에 느린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빠른 메모리에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재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예, 설계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프로세스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어 명령어 영어로는 커맨드죠. 커맨드,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었나요? cd cd보다는 mk dir 또 뭐 우리가 배울 top 또 뭐가 있었나요? rm, 요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명령어잖아요. 이런 명령어는 어떤 형태로 컴퓨터상에 존재하던가요? 예, bin이나 또는 sbin과 같은 디렉토리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은 어디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나요? 바로 스토리지의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 적재되요? 메모리에 적재되는데 메모리에 적재되어서 CPU에 의해서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 상태에 있는 것들을 실행되고 있는 상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프로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이 프로세서이고 명령어가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은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고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메모리에 적재가 돼서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긴데 이해하셨으면 좋고 안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해드렸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현재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이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